안녕하세요. 제알쌤 박대건입니다. 오늘은 3생 10화 생각이 안 나요. 비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일이니까 나도 노래 내가 정할 거야. 다들 연습 좀 해야 될걸? 무슨 곡인데? 제목이 뭔데? 잇! 맘! 으악! 아 못해! 안 돼! 안드레야, 너는 찬성이지? 할 거지? 어? 나는 뭐 그렇게 막 나쁜 아이디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 저도 고등학교 때 이데아라는 밴드를 했었고 그때 It's My Life 이 곡을 연주를 했었습니다. 사실 이 노래는 연주가 그렇게 어려운 곡은 아니고 본접이라는 걸출한 보컬리스트가 캐릭터가 워낙에 카리스마가 넘치고 허스키한 보이스로 노래 전체를 다 혼자서 캐리하기 때문에 이 노래 실력이 꽤 쓸만하다 이렇게 총평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너무 반갑고 또 참신한 노래 선곡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숫자를 세워볼게요. 하나, 둘, 아, 재활치료하는 장면이 나오네요. 와, 처음인 것 같은데 뇌출혈 수술 후에 오른쪽 팔다리가 마비되고 운동성 실어증에 대해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과거에는 뇌졸중으로 인해서 뇌의 일정 영역이 기능을 잃으면 그냥 그게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린아이에게서만 있는 줄 알았던 뇌가 활성화되는 그런 현상이 뇌졸중 환자들에게서도 나타나고 회복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걸 뇌의 가소성, 뉴로플라스티시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바로 뇌재활의 탄생이죠. 뇌의 가소성을 극대화시켜서 최대한 이전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보자 라는 개념인데 사실 얼만큼까지 회복될 수 있는지는 알 수 없고 아직은 미지의 영역이죠. 얼마만큼의 기간 동안 어느 정도까지의 목표를 잡고 치료를 진행하는가 이것이 재활학과 의사의 경험과 능력입니다. 환자 재활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야 많죠. 처음에 얼마나 다쳤는지 수술이나 치료가 빠르고 정확했는지 기저질환은 없는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런 것들은 재활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정해져 있는 것들이잖아요. 제 경험상으로 앞으로의 재활이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환자의 의지와 보호자의 서포트입니다. 지금 여기서도 보이지만은 표정이 너무 어둡고 되게 힘들어하잖아요. 몸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힘든 건 당연하고 정신적으로 이겨내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일 수밖에 없거든요. 환자 스스로도 힘을 내주셔야 하지만 의료진도 보호자도 정신적인 지지와 칭찬과 동기부여를 지속적으로 해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재활학과 특성상 진료나 면담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정신과적인 영역을 가진다고 볼 수도 있죠. 실제로 그쪽 약을 많이 쓰기도 하고요. 뭐 안 좋은 거라도 아니 그게 아니라 유린 hcg 파지티브야 그게 뭐야 자기야? 배탈이 안 났으면 언제 알았을까요? 아예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응급실에서는 가임기 여성은 유린 hcg라는 검사를 루틴으로 하게 됩니다. 지금처럼 본인도 모르게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고 만약에 그렇다면 함부로 검사하거나 약을 복용해서는 안 되니까 임신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자궁 벽이 약간 두껍긴 한데 이건 경과를 보면 될 것 같고요. 동영상도 찍어놨네요. 아기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10주만 돼도 아기가 꽤 움직여요. 눈으로 시각적으로 확인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영향을 주는지를 알 수 있는 장면이죠. 사실 이 순간의 감정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그런 느낌이에요. 아마 겪어보신 분들은 지금 이 아내분의 갑작스런 심경의 변화를 200% 아마 공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거의 된 거 아닌가요? 그게 그렇게 서류 넘겨서 승인 요청하면 되는데 제가 성격이 좀 없애? 없애요. Obsessive Compulsive Disorder OCD 강박장애를 뜻하는 말인데 여기서 앞에 글자만 해서 없애라고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 의료진들의 직업병이기도 하죠. 실수가 없어야 하는 직업이니까 없애해야 할 수밖에 없고 그래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없애하게 손도 자주 씻어야 되죠. 뭐 병적인 수준만 아니라면 석션 주세요. 죄송합니다. 교수님. 지금은 괜찮아요. 근데 저는 선생님들이랑 다르게 3배 확대된 시야로 보고 있어서 조금만 흔들려도 제 눈에는 수술 중에 지진 난 거랑 똑같아요. 만약 혈관 다이석션하는 중에 건드려진 거면 위험한 상황이 없고요. 잘하고 있는데 조금만 더 조심해 주세요. 수술을 하게 되면 물론 집도의가 메인이기는 하지만 어시스트 하는 사람들의 숙련도 그리고 경험을 통한 손이 잘 맞는 정도에 따라서 수술의 깔끔함이나 수술의 시간 이런 것들이 달라집니다. 간단한 수술이야 큰 차이가 없겠지만 복잡하고 어려운 수술의 경우에는 집도의의 실력만큼이나 중요한 게 어시스턴트의 능력이죠. 간단한 예로 메스 이렇게 하면 간호사쌤이 메스를 주잖아요. 능숙한 간호사쌤이 주면 그냥 손에 착 붙어가지고 바로 쓸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받고 나서 이렇게 꼼지락꼼지락 손에서 위치를 다시 잡아야 돼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내공의 차이거든요. 이리게이션 해주세요. 네. 이리게이션은 생리식염수로 세척을 해서 이물줄도 제거하고 지혈이 안 된 곳이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보통 작은 혈관들을 지혈을 할 때는 지금 말한 보비라는 기구를 이용해서 전기로 치식 지져서 지혈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수술방에는 타는 냄새 많이 납니다. 이거 오래 맡으면 머리 아플 때도 있어요. 보비는 이 기구를 개발한 사람 이름인데 이걸로 인해서 수술적인 치료들이 비약적인 발전을 할 수가 있었죠. 타인은 직접 혈관을 꿰매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판막을 살리기는 어렵겠는데 안되겠다. 소형 간호사 연락해서 호모그라프트 준비해달라고 해주세요. 네. 선천성 판막질환이 있는 아이의 수술인데요. 판막의 기능이 손상되면 심장에서 몸으로 피를 보내줘야 되는데 그 엔진에 출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가능하면 아이 본인의 판막을 살려서 수술을 해주면 좋겠지만 이게 여의치 않다보니 호모그라프트 판막을 사용하기로 하죠. 호모그라프트는 동종이식이라는 뜻인데요. 같은 종 장기 기증자의 심장 판막을 냉동으로 보관을 했다가 그걸 이식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반대말은 헤테로그라프트고요. 소나 돼지 판막을 가공해서 이식하는 건데 요즘은 잘 안 쓰고 인공 판막을 많이 쓰죠. 생일선물로 받고 싶은 거 있어? 아휴 이 나이에 무슨 생일선물이야 없어 마지막이야 3 2 1 아무거나 이 장면에서 너라고 하면 어떡하지? 그 생각 했는데 저랑 같은 생각 하신 분 계시죠? 댓글 남겨주세요. 항암치료 안 받고 아기 낳겠습니다.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 교수님. 저는 죽어도 좋아요. 아기만 아기만 건강하게 나오게 해주세요. 아기랑 엄마랑 다 건강해야지 아기만 건강하면 어떡해요? 아기가 엄마 보려고 나왔는데 엄마가 없으면 어떡해요? 그럼 무책임한 엄마가 어디 있어요? 정말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양석형 교수님이 딱 해주시네요. 본인은 아이를 위해서 희생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진짜 아이를 위한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의학적인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건 의학적 치료의 불확실성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죠. 임신을 유지하면서 항암치료를 했는데 아이한테 어떤 나쁜 영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를 포기하고 항암치료를 했는데 완치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단지 조금 더 확률이 높고 더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도 지금 이 상황에서는 임신을 유지하면서 아이의 장기가 전부 형성된 이후인 14주 정도부터 항암치료를 시작하는 선택이 어렵지 않게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우리 도재학 선생님한테는 왜 자꾸 이렇게 안타까운 일들이 생기는 걸까요? 그래도 어쩌면 다 극복 가능한 일들이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약속 없는데요? 왜요? 나랑 밥 먹자. 다섯 번째 고백은 내가 할게. 양추 커플이 탄생했습니다. 다음 주는 슬이생 한 주 쉰다고 하네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